육기 40장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일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의 가운데에서 요백의 일로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리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규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게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눛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 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 수 있겠느냐 6기 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꾼으로 그 혀를 멜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꿸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육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숯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멧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돌이 깨루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끄름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 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굴림하는 왕이니라 욕기 42장 욕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베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유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유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량 일곱을 가지고 내 중 유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중 유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중 유배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닷과 나아마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유불 기쁘게 받으셨더라 유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유배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유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유배 말년에 유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나기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유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유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유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